오늘의 할당량 모두다 모내기 전투회로. 잘 살아보실 식구들이 정성들여 짓고 있는 교농사. 이곳에서 생산된 통일미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보내질 예정입니다. 통일미 생산을 위해 모두다 모내기 전투회로. 일로 와서 한번. 이거 뭐야? 그냥 북한 스태프. 모두다 모내기 전투회로. 에러, 전투 에러. 이게 전투구호예요, 다. 북에서 말하는 쌀은 곧 공산주의다. 쌀은 곧 공산주의다. 북한의 그런 구호가 모내기 전투장이 꽉 찼어요. 아니, 그런 걸 못 풀어야지, 모내기. 깜깜해질 때까지는 시켜. 안 멸일 때까지는 시켜. 차라리 1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게 나아. 깜깜할 때까지 그냥 집에 갈아서리라 하네. 오, 무거워. 모두다 모내기 전투회로. 풍년 왔네, 풍년 왔네. 모두다 모내기 전투회로. 풍년 왔네, 풍년 왔네, 풍년 왔네. 이렇게 해서 몇십 명이 아닐 때 어떻게 해. 그냥 그러면 자기가 담당 구역을 많이 맡아야지. 이만큼씩, 이만큼씩 갈 수 있는 데까지. 아니, 그런데 순식아님 모내기를 해 봤어요? 우리 전부 이걸 해고 살았지. 12살 때부터 농촌지원 나가면서 전문 모내기 선으로 다 했어, 우리는. 이거 모내기 장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장아도 다 있구나. 진짜 이런 장아가 다 있구나. 그런데 장아가 모자로는 거 같은데? 그냥 뭐 맨발로 들어가야지. 오, 실례해요. 무서워. 저는 됐어요. 아니, 우리는 뭐. 아니, 저는 됐어요. 이 상태로 하신다고 해요? 안타깝게 다쳐서. 아, 나 진짜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질문 있어요, 저. 여기에 피 먹는 벌레 있다고. 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확신한 거죠? 없어요. 우와. 신발 좋다.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 그렇지? 롱무츠다, 롱무츠. 거기 옆에 거물들 둘러매. 둘러매, 얼핏. 아, 뭐 오늘 좀 뭘 해야지. 해 보셨어요? 이렇게 해요? 안 해 봤어요. 하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럼? 아니, 보기만 했어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 멤버를 벗기 위해서. 오, 무서워. 늦게 빠지는 기분이에요. 같이 가. 어떡해. 싫어, 싫어. 좋아? 나는 갯벌도 너무 싫어해요. 이 물컹물컹한 게 너무 싫어. 아, 잠깐. 어지러워, 갑자기. 왜 어지럽지? 땅만 보고. 물이 이렇게 풀리는 거 봐서 그래. 어지러워. 이제 모내기 요령을 앓게 드릴게요. 이렇게 쥐고서 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으면 되거든요. 네. 북한에서 딱 하죠, 내가 하는 거. 북한에서는 이거 다 한 대씩 뜬 상태로 이렇게 머를 묶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착착해가지고. 이거 왜 깊어, 여기는. 오, 잘했네. 오, 잘했네. 이렇게. 이렇게. 오, 잘했네. 오. 하오. 붙잇살ter스 와. 야, 여러분 좋아요, formation. 부지 gave me your life. 두 개는 씌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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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야, 지금 이거를 예전에 어르신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줌마는 다 이렇게 했지. 그러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잊으실래. 됐어. 나 도직 뼛으로 잡혀나갔을 때 모내기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위원이 나한테 그랬어요. 은하야, 여기는 네 어리간 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울지 말고 빨리 뭐나 심어, 이러더라고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북한 도집결소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도집결소에 한 4개월, 3, 4개월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내기 철이 딱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가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모내기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밥 먹을 때 나와서 30분 정도 허리 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보다 편안은 했지만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굳어. 여기가 너무 굳어. 여기가 하지 말자, 여기. 신문라면 먹고 마. 너무 넓고 내지 말아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내기 심는 동안 반장님 한 20분 씹니다, 20분. 이야. 신문라면 뭐 이렇게 한 움큼씩 심는 것 같아. 아니요. 탱크 좀 하고 자기들 안 하세요. 어떻게 가요? 여기. 조금 더 가야겠다. 관장님이 빠르시니까. 어이, 됐어. 벤지야, 벤지야. 이 선에 맞춰서 심어야 돼. 선에 붙여서. 눈금을 보고 심어야 비뚤하자. 우리는 아주 그냥 그냥 균양이 얼굴처럼 곱게 아주 잘 심었는데. 아유, 그쪽은 뭐 이렇게 비뚤 비뚤 심었어. 아까 설명이 얘기했지만 이거 속도가 중요하지만 정확한 것도 중요해요. 네. 나중에 이거 백살은 북한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네. 아이고, 야야. 웬일이야.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할 테니까 후렴에서 따라해 주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네. 네. 사랑하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 오늘 무료 Holder는 racket. 내가 먹는 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래, 항상 이런 데서 일을 해 보고 경험해 보고 그러면 뭘 하나 다 소중하게 생겼네. 쌀 한 톨이라도 정말 아껴서 정성스럽게 먹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